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충북대 의대 내과 한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정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정부가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어떤 배경에서 취해졌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경보만으로는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해서 정부의 강제력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협회 등에서는 이전에도 미리 좀 올려야 된다, 심각 단계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염병의 특징이 한 명의 유후 증상자, 바이러스 보균자가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100명, 1000명, 1만 명까지 전염되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할 것을 계속 권고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은 3명의 환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3명은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확진자 3명 중에 한 명은 군인이기 때문에 수토통합병원으로 이송돼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다른 2명도 경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의 음압격리실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아직 조금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계에 접어들 수 있다, 확산세가 멈춘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분간은 아주 심한 확산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1에서 2주 정도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환자들은 1에서 2주 전에 감염된 환자들이거든요. 이미 한 보름 전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환자들, 발견된 환자들이 그 사이에 전염시킨 환자들이 1에서 2주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확산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전에 다른 비슷한 유사 바이러스의 사례를 본다면 최소한 두 달에서 서너 달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한 봄까지는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충북 지역도 확진자가 3명 발생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 병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모든 병원들은 지금 응급 체계고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응급실만이 아니라 개인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도 병원 입구에 들어오지 말고 초인종이나 전화를 통해서 병원의 직원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1339 지역 보건소와 통화를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될지 아니면 보건소로 안내를 할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모두 직원이나 의료진 모두, 환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입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저희 KBS 뉴스에 출연하셔서 환자들 병상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은 음압병상, 소수의 환자만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 수 부족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좀 달라진 점이 있죠? 네, 지난주에 KBS의 보도 이후에 충북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문제점을 빠르게 반영을 해서 대량으로 발생한 환자를 대비해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총 600병상 이상 정도의 병상을 소개를 하고요. 그 병상 자리에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들이 발생했을 때 음압병실이 아니지만 꼭 음압병실이 치료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환자들은 입원에서 폐름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음압병상이라는 것은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완전히 이제 밀폐, 차단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병실 내에서 공기를 음압, 그러니까 빨아당겨서 바이러스의 공기 중 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증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증의 환자들한테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음압병상에 다 수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렇게 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대구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환자 증가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증가폭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인공옥길 달 정도의 환자가 아닌 경증의 폐렴 환자들은 항생제 치료와 수액 치료를 병용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격리병실에서 치료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크게 좀 번지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의료진의 손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원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아직 환자가 급증하기 전에 오늘부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그런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500, 600명 이상의 환자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충북에서는 대응할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간의 어떤 역할 분담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안심병원, 의료원 등에 입원이 필요할 테고요. 인공옥기나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전문적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호흡기 환자들이 외래에서 일반 동네 의원에서도 혼선이, 동선이 겹치게 되면 바이러스 전파가 급증할 수 있고요. 또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중증 교통사고 환자들과 만나게 돼서 응급실이 폐쇄되는 상황이 되면 청주에 있는 큰 병을 합쳐서 몇 개 되지 않는데 한두 개만 폐쇄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보다 외려 심근경색이나 이런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환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 분담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치료 같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증세가 이제 좀 자가진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많은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기 증상은 보통 상기도감만 유발하기 때문에 콧물이나 기침, 기관점 약한 정도만 유발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폐렴까지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한 환자만 폐렴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의 콧물이나 기침 치료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폐렴까지 유발하는 환자들은 입원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폐세포들을 파괴시키게 되면 여기에 우리 정상적인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들까지 슈퍼 임팩션이 됩니다. 같이 감염되기 때문에 적절한 항박테리아 치료도 병행하게 되고요. 또 더 심한 바이러스가 아주 많이 있는 환자들은 기존에 다른 바이러스 폐렴 때 사용한 항생제도 투여를 해서 치료를 돕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충북의사회 정책의사이자 충북대회의 내과 한정호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